할렐루야, 우리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그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모세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출애굽에 어떠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는 때로는 거리감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크게 감동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물론 긍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자분심도 가질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긴 들어도 그렇게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면으로 볼 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좀 더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따르고 정말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 출애급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기를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신명기는요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과 그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훗날 하나님의 뜻가운데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시작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병기 27장 말씀은 과거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2세대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을 보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여기서 이미 건넌 후에라는 표현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즉시 신속하게 돌들을 세우고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록하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다시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의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의금 6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언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갱신 과정을 보면요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돌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단 그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간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바쁜 시간이고 긴장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 일도 많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이 새긴 돌을 먼저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거나 또 상호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돌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왜 세웁니까? 기념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발산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을 중심으로 두 산이 있는데 북쪽에는 에발산 또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발산의 뜻은 벌거벗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그림신산은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진들이나 이렇게 산을 보면 에발산은 돌산이에요 돌산 그래서 풀이 없는 돌산 그리고 그냥 민둥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림신산은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는 풀이 나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림신산을 축복의 산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왜 에발산의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돌들을 세우라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순점함으로 받게 되는 그 저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산에 바로 이 돌들을 세움으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곳에 세우라고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주차 공간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주차 공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파란 곳에 세울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핸디캡 전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팻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니몸 250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를 대고 대지 않을 사람이 거기에 그곳에 차를 대면 어때요 벌금을 그렇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곳에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웠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서 철기를 대지 말라 또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위적이고 또 가공되지 않는 이런 것으로 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단을 만드는데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기술을 배워서 이쁘게 멋있게 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인 돌보다는 그것을 잘 가공해서 정말 멋있는 단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자연 그대로의 돌로 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당시 가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난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협력하고 또 융합되어서 혼합되어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복하고 진멸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곧 해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한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능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에 들어가면서 이 진멸해야 될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들과 협력하고 타협하고 혼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요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요 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와 풍습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 되게 염려하셨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게 뭐랍니다 나의 모습에서 정말 세상적이고 은의적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위적이고 다듬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재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는요 대표적인 제사가 다섯 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재, 속제제, 속권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번제와 화목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화목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눠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재는 뭐예요 교제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족부대회를 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화목이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격렬하게 또 경쟁하다 보면은 이 화목은 어디로 가고 경쟁의 구도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상대편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어? 목사님이 나왔네? 딱 그러면서 저기는 구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면은 좀 아 저기는 좀 살살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세게 넣어요 더 세게 넣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족구회 하면서도 좀 살살 넣으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족구대회 하더라도 이 화목이 또 교제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또 그 담임 목사님 족구대회를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을 넘어가게 되면은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헌신과 순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세대들에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새롭게 그곳에서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함께 축복과 저주의 선포에 의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2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또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제 바로 그림신산의 사이에서는 그림신산과 에발산의 사이에는 세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김은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야곱에 있어서는 야곱에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가난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세김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선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세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전체 집화를 소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세김이었습니다 여호수와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세김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김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고 바로 다시 회복되는 곳이고 다시 출발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김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2세대의 백성들하고 함께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들도 그 언약을 재갱신함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작의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죽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즐거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하고 또 이 열두 가지 죄를 선포함으로 의식을 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확증하는 모습이 15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여우수화 때 8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를 끝나고 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가 세계미 있고 또 그린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구글에서 본 건데 저렇게 계곡으로 돼 있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합창을 하면 이제 잘 들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에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2가지 저주의 선포가 되잖아요 그 제 목록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의 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양한 죄들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런 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교육 아이들에게 들어오고 은밀하게 우리들 마음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죄들의 목록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생각도 어려워지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지고 너무 어려워진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공견하게 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서명운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서명운동으로 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제 목록을 보더라도 보면은 다 은밀한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짓되고 탐욕되고 또 청구살인 또 금지된 어떠한 그런 성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공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은 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다 어긋나는 것들은 가증한 일인 겁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 민족들에 대해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리고 12절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수 있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땅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은요 우리 애가 진멸하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가증한 일로 이제 그런 가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흐뭇고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나의 앞에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면서 완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완전함을 잃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또한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걸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행치 아니하는 자라는 의미도 보면 다시 한번 이걸 번역하면 이 율법의 말씀들을 행할 것을 확립하는 자입니다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는 확립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세워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신앙의 믿음이나 신앙의 균형을 지켜 유지하면서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있는 믿음도 결여되고 또 영적으로도 분별도 못하고 또 정체성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2세대 백성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에도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그 바른 정체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확립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죽게 가오니 찬양합니다 죽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를 부모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주의 사랑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지고 주 곁에 날 잃으소서 독수리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르리 주의 사랑 안에 주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잃으소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르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만 묶여서 그 한계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유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 짓고 자연스럽게 살겠지만은 가난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법대로 흘러가게 되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이 너무 심각하게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법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5만 명의 이 유해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큰 교단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게 아주 요지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피부로 이게 당연히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물과 피가 부족하다고 물을 부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열두지파 가운데 여섯지파씩 세워놓고 뭐가 저주냐 그리고 아멘하라고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세상 풍조 세상 환경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의 사역하고는 우리 성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로 동역하고 주의 사역들을 협력하며 세계 성교 마무리에 온전히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아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리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다 보시고 그리스 타임 책의 기도 제목들 보시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교회창 42주년 기념 음악 예배로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가합니다 말씀을 증가할 때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인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창립 42주년 부흥회와 또 강사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임직 받으시는 240여 명의 새로 임직 받는 우리 임직자들은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부서는 법률 회계 지원국 행정의 김섭 장로님과 또 국장의 이동량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분의 성교사님 가정은 필리핀 이철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용 박미경 성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성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